문경 형 안상수씨가 있다는 문경을 찾았습니다. 요즘 문경세제 입구에서 주말마다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데요. 흥겨운 노래소리도 들리고 멀리 수아지인의 현수막도 보이는데요. 등산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이 목소리 여전히 거리 위를 지키고 계셨군요. 예전에 명동 가서 봤는데 명동에서? 명동 가서 나한테 봤는데 길거리에서 궁금하니까 6,7곳도 넘죠. 좋은 일이 많이 하시니까 항상 주위에 있는 거죠. 저희들 곁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를 안 해볼까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지인의 수입니다. 오랜 거리 공연 때문일까요? 그렇게 뽀얗던 얼굴이 검게 그을리셨네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안 보이시던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강화에서도 했다가 인천 소래보고에서도 했다가 그 다음에 당진에서도 했다가 부산가서도 했다가 전국을 다 누리게 해서 강원도 가서 했다가 안녕하세요. 환희들 도와주세요. 소식이 뜸음한 사이에도 늘 우리들의 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데요.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수아지인의 파처 잠시 들어볼까요? 아름답게 오늘의 살아야 해 청년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 그대야 나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쪽의 꿈으로 지금 공연하신지 얼마 됐죠? 지금? 지금 지 다섯 시간째죠? 많이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 거리에서 꼬박 아홉 시간을 노래한다는데요. 목이 쉬는 일이 일상 다방사지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사랑 깨트던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 하던 그 말도 거짓말 세상에 모든 거짓말을 다 해놓고 많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보는 건 말도 너무 좋아요. 수아지는 우리 좋아했다 아닙니까? 우리 세대 사랑이고 해서 노래도 좋고 좋은 일도 그때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꾸준하게 활동하는지 오늘도 처음 알았어요. 요즘 방송에 잘 안 나오니까 가시는 길 조심히 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